오, 창가 자리 비웠네! 오늘은 여기다! 아니, 저게 뭐야! 사람이 있잖아! 나 참, 예약 시간 끝났으면 연장하고 앉아야지 비켜달라고 하기 얼마나 껄끄러운데 딴 데 앉아야징 어? 벌써 배터리 없네? 충전해야겠다 공부하는 시간은 핸드폰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하하, 다들 열공하시는구만 다들 전자기기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지?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커플들마저 공부하게 하다니 시험 기간이 겹치나 보네 그만해, 연애 공부는 나가서 하라고 자기야, 사진 찍어줄게! 책 보고 있어봐 응? 이렇게? 응? 정신을 집중해! 나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! 헉? 저기요, 책상 지진 소리가 들리나요? 으힛!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이분은 열공하시네,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어? 방금 뭐지? 앞사람의 열정이 느껴지는 건가? 어이, 어이, 샤프랑 싸우냐고! 아니다, 내 얼굴이 큰 탓이다 라고 마음을 진정시켜본다 오랜만에 영화 보러 오니까 좋다 뒤에 앉으신 분도 많이 즐거우신가봐 아직 광고 시간이니까 영화 시작하면 조용해지겠지 얼마 후 아, 네! 살려주세요! 남순이 쩔! 어, 나 휴대폰 안 껐나? 아, 옆분이네 뭘 쳐다만 보고 있어 얼른 꺼! 여보세요? 어, 나 영화 보고 있어 구라치지 마 전화 받고 있잖아 급한 일이었겠지 참자 쟤가 범인이야 아주 예언자가 납셨구만 쟤는 분명 죽는다 너도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 참자 더 이상 못 참아 영화 끝나고 듣고 보자 아, 끝났다 뭐라고 하지? 영화 말고 공이나 차고 K리그 우승이나 해라? 더 좋은 드립 없나? 아, 몰라 일단 아무 말이나 한 소리 하자 저기 휴 휴, 하마터면 썰 뻔했네 으아, 엄청 더웠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살겠네 담당자님한테 연락해야지 여기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기다리면 될까나? 어? 향수 한번 시향해보시겠어요? 저희 매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들러보세요 작가님 벌써 도착하셨나 보네 어딜 가 있는 거야? 작가님! 담당자님! 이거 보세요 잘생긴 사람이 주셨어요 어서와 판교는 처음이지? 밥 먼저 먹어요 여기 엄청 넓은 푸드코트가 있어요 결정했습니다 졸업하면 독립은 판교로 하겠습니다 3일 세트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? 괜찮겠죠? 우와 정말 잘 먹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누가 걱정했어요? 먹었으니 소화시켜야지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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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입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를 수 있죠? 담당자님! 저기 빨리 들어오라고 적혀 있어요 음 진입 이게 진짜 9천원? 이게 만원! 할인 행사 감사합니다 어 신발도 이거 이쁘죠? 이걸 사! 아 슬리퍼를 브랜드 있는 걸 사다니 건물주가 된 것 같아버렷 카타루시스! 돈은 제가 썼는데요 예이! 바이바이 다음에 또 돈 쓰러 와요 넵! 열심히 벌어놓겠습니다 아 가끔 쇼핑하는 거 완전 살맛나고 스트레스 9,800만씩 없어지는 기분이다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소비해야지